한국국토정보공사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를 일으켜 허락하이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도룡나이자 오늘 신앙운동 322차 정기모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아버지 주여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모든 일정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오늘 우리 책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하여 주시옵시기만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간에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밑에만 발걸음들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원하옵지는 하나님 이 신앙운동을 322차를 끌고 오신 우리 대표 정대관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지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목사님의 할 일이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서 귀한 종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지시옵시고 주어진 사명과 인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기한 은혜와 은정과 능력과 권농으로 역사야 지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나님 순서 절차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다 하나님 지금은 철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온답니다